안녕하세요 전남갑니다. 제가 보면서 보시고 있어요. 현장입니다. 오늘 밤은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트워 인피니트워 피규어 2세트 엄청 많이 팔려고 하신다.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토루예요. 토루 토루 전에 한번 소개시켜줬는데 여기 새로운 도끼 무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등에는 부스터를 달 수 있는데 암토루 써너브 어드인이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토루 무섭게 눈이 부릅뜨고 있어요. 시험도 달렸어요. 여기는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인데 하얀색이 됐네요. 하얀색이 됐네. 블랙 위도우가 이렇게 됐지. 무기가 있고요. 화살 같은 무기가 있고 석궁 같은 무기가 있고 목소리는 약간 스칼렛 요한스랑 비슷한데요. 목소리는 굿. 여기는 파워패 스파이더맨 파워패 스파이더맨인데 파워패 스파이더맨이 아닌데 파워패 스파이더맨이 여기 있어요. 스파이더맨 파워패 스파이더맨은 역시 누르면 스파이더맨 멋있어졌어요. 아이언 스파이더맨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리 같은 것도 나오게 되어있고요. 여기는 아이언맨. 아이언맨인데 누르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또 뭐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아까는 타이타 히어라이언맨이 이거였고 어벤뉴스 아이언맨은 이거네요. 크다. 이거는 훨씬 큰데요. 밑에 있는 아이언맨보다 거의 한 1.5백은 큰데요. 이거는 가슴 파워 누르면 되기게 되어있어요. 우와 눈이 번쩍 흘려. 오우 멋있어. 오우 멋있다. 자 여러가지 몇십가지 20가지의 사운드와 라이트가 나오게 되어있고요. 좋아요. 오 이게 바로 헐크. 헐크에요. 오우 어벤뉴스 임픽처 헐크인데 보세요. 헐크가 이것도 역시 타이타 히어라이언맨인데 가슴 파워 누르면요. 음 눈이 번쩍입니다. 오우 멋있다. 헐크 물론 팔다리 다 움직이고요. 자 목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오우 좋아요. 이 헐크가 바로 여기 헐크 버스트에 탈 수 있어요. 우와 보세요. 이 헐크 버스트가 헐크도 훨씬 크죠. 헐크를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헐크 버스터를 벗을 수가 있어요. 우와 짱이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걸 자 여기는 어딘가요? 바로바로 롯데마트 영통점 토요더러스에요.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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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